이탈리아, 독일, 체코, 러시아 등 유럽 4개국 9개 도시에서 펼쳐질 순회 공연. 마에스트로의 지휘봉이 움직이자 극장암 가득히 서울시양의 라메르가 울려퍼지겠습니다. 열심히 귀 기울이는 관객들은 단원들은 온 마음을 다해 연주었다. 한국의 유럽 출연을 아시게 그 자체코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죠. 많은, not just the critics, but fellow musicians who I spoke to were highly impressed. 그리고, although it is a big challenge for us, I believe that they brought a very, very high degree of musicianship 그리고 이 압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압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객들의 환호 속에 첫 공연은 이렇게 말을 내렸다. 잘 들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어떻게 봤어요? 벌써 오케스트라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게 오케스트라 실력을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런 뜻으로 그냥 막 신나게 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콘체르트 하우스에서 한국 오케스트라가 유료 공연을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 있는 일이다. 시작 전부터 객석 점유율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놀랍게도 관객들은 2층까지 빼곡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베를린의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6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베를린의 오케스트라의 본거장에 와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공연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가? 저는 우리의 역사에 있는 부모님의 춤을 추억을 추억하니 저흥이 이렇게 말하니 저흥이 춤을 추억을 추억하니 저흥이 춤을 추억하니 저흥이 춤을 추억하니 저흥이 춤을 추억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beauty My connection with France is very strong and that has helped deepen my relationship of course with the music of France and the 2 foremost for France are Debusier and Ravel I always say that musicians 저희는 우리의 관계, 우리의 회사와 사 Boucle, 우리의 사회, 우리의 공룡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프레 Bruce開아간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한 분의 good이 좀 있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ive recording you have kind of the best of both because we did the live recording together with the recording of the dress rehearsal so live recordings the advantage is obvious you have a kind of a different sensation we as musicians we always prefer to be able to play the whole piece through and the proximity of the audience helps us but at the same time you don't want to have because of one note or one noise disturb the listener so we make those minimum corrections but we retain the absolute concert presentation so i i think it's it is the best way today 2010년 여름 아시아에서 온 서울시양의 소리가 유럽을 흔들었다 세계 무대를 향한 그들의 첫 도전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18일간에 걸친 유럽 순회공연 지휘자 정명훈과 서울시양 단원들은 오케스트라 안에 잠재돼 있던 에너지와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귀를 감동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이만 같이 호흡하고 성장하며 그들은 잊을 수 없는 하모니로 가슴에 담았다 지휘자 정명훈과 서울시양 단원들은 오케스트라에 대해 엄지하게 만들어낸다 그들의 예를 들어